안녕하세요 여러분. 보이는 EBS FM 귀가 트이는 영어의 선현우입니다. 영어를 들었을 때 잘 안 들린다. 분명히 글로 쓰여 있으면 잘 읽히는데 그리고 이해가 되는데 안 들린다고 하면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. 첫 번째, 아직 전체적인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두 번째, 거기에 쓰인 단어나 표현을 내가 아직 몰랐거나 그러면 당연히 들릴 수가 없겠죠. 세 번째, 이제 이것은 발음에 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. 내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함께 쓰였을 때 이렇게 소리 날 줄 몰랐다. 예상 못했다.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. 그런데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실력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잘 안 들리는 분들 아니면 영어 듣기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더 좋은 자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귀가 트이는 영어를 수년간 진행해 오면서 해왔던 하나의 테마가 제가 쓴 다이올로그를 성우가 읽어보고 제가 쓴 기사를 성우가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분석해 보면서 같이 그 사람들의 말 습관을 또 배워 보면서 해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강의도 총 60강으로 되어 있는데요. 12명입니다. 각각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2명의 원어민들에게 각각 5개의 클립식을 받아서 60강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클립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고 좋은 표현들 배우실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영어 실력 전반적으로도 물론 키우시고 특히 듣기 실력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본 강의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